형 옛날 뽀삐 얼굴 알아? 왜 이렇게 아니 뭐 외모로 까는게 아니라 이거 진짜 진짜 너무한거 아니냐? 형 저 시절 뽀삐는 생긴것처럼 객관프였었지 아니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막 이런거 있잖아 누가 봐도 악당 캐릭이야 누가 봐도 악당 캐릭이고 막 눈에서 피 나오고 막 괴물이야 얼굴 더러워 얘는 그것도 아니고 성기사같은 방패 입혔는데 성깔 존나 더럽고 존나 심수를 가득 샀는데 뭔가 컨셉이 안맞는거 같은 그런 느낌이야 옛날 뽀삐스킹 면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좀 아니 이게 진짜 외모로 까는게 아니라 아니 좀 막 이렇게 막 가렌이나 이런 애들은 약간 전사처럼 정의를 수호하는 전사처럼 딱 미남형으로 그려놓고 땅들은 막 얼굴 험상굳게 그려놓고 다 좋아 좋은데 얘는 씨발 아군이야 적군이야 얘는 뭐야 얘는 그 있지 불쾌한 계곡 불쾌한 계곡이야 줏대가 없어 이거 뭐야 이거 뽀삐는 양반이 씨발 평운을 선사하죠 뽀삐 야 뭐야 아니지마 뭐야 아니 얘가 얘야? 진짜 뽀삐는 양반이네 야 그래도 얘는 이해하겠어 얘는 그냥 괴물이네 괴물이잖아 그냥 괴물답게 생겼잖아 뭐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걸어다녔었어? 이게 괴물 수준을 넘어섰는데? 괴물킥인데? 괴물 미쳐 저 땐 좀 너무했다 쯧 추억하리 그만해 응 박아 박아 죽어 프로틀